갔다 온다 이 꼬맹아. 마을 지키고 있어. 나리, 대체 무슨 일입니까? 비가 굳기 시작했습니다. 시간이 좀 흐른 듯합니다. 나리, 빨리 나가시죠. 이러다 누구라도 오면. 제 부하가 여기 있었습니다. 아무리 급해도 표식은 남겼을 겁니다. 나리. 찾았습니다. 장자. 피자. 합치면 북쪽이라는 뜻입니다. 이놈이 한 짓이냐? 불러라! 말 좀 묻겠소이다. 여기가 칼잡이 백호가 사는 곳이오. 아버님! 누구 없느냐! 아버님! 큰 놈아! 아버님! 누가 없느냐? 큰 놈아! 큰 놈아! 큰 놈이... 큰 놈아! 임금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나요? 바꿔야죠. 원손 마마를 해하려고 한양에서 살수가 왔네. 그 말을 어찌 믿으란 거요? 내가 그렇게 못 믿을 놈이던가? 그렇소! 얘는 어쩐 일이셔. 원손을 이리 넘기고 편히 죽거라. 혼자 가세요. 큰일 하시는데 방해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. 은혜는 못 갚아도! 원손은 꼭 갚는 게 천지호야! 원손은 꼭 갚는 게 천지호야! 하하하하! 은혜는 이미 혼래를 올렸네. 전 우연어 풍간생터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